네, 60대 열대상식 애니멀레이 DK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 깜빡하고 제가 유니폼을 안 가져왔더라고요. LEI 시즌2에서 DK 박사님으로 나올 때 있는 그런 복장인데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생활 팁은 사료 선택하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료 선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어려움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일단 열대사료를 고르는 방법은 사료통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됩니다. 대충 그러면 맞아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구피나 플래티, 소형어들 이렇게 먹인 애들은 이 그림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플래코, 바닥에 있는 안씨 이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 그림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금붕어다, 금붕어 먹이 그리고 대형어다, 대형어 먹이 베타면 베타먹이, 거북이면 거북이먹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한 입에 쏙쏙쏙쏙쏙 먹는 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 한 입 꽉꽉꽉꽉 먹는 거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조금씩 입에 넣어서 즐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고기 사료는 조금씩 넣어서 삼키고 즐기는 그 크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여기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 모양이 있습니다. 열대야들은. 그러니까 구피나, 몰리, 소드테일, 플래티 같은 친구들은 입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입이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잘 가라앉는 것보다는 위에 떠있는 먹이가 좋겠죠. 그래서 나뭇잎 먹이라고 하는 플레이크 탑의 먹이나 그랜율 타입 중에서도 물 위에 오래 떠있는 사료가 좋겠고요. 물론 바닥에 가라앉아도 먹지만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물 위에 오래 떠있는 사료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테트라, 카라신과 애들이나 바브, 라스보라, 소형 시크리드 애들 보면 입이 앞에 있어요. 앞보다 약간 위에 있거나 앞에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슬로우 시킹 타입이라고 해서 천천히 떨어지는 먹이나 바닥에 떨어지는 먹이 둘 다 괜찮게 먹습니다. 이 빨판, 입이 바닥에 있는 이 빨판을 가진 이 플래코 애들은 당연히 입자가 큰 그리고 바닥에 잘 가라앉는 먹이를 먹기 쉽겠죠? 그 친구들한테 위에 떠있는 먹이를 주면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결국에는 요령이 생겨요. 걔네들도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먹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시누돈티스라고 하는 업사이드다운 캣피쉬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수면에서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 예외가 있지만 대개는 이런 입 모양, 입 위치를 보고 물고기 사료를 선택해 주면 좋고요. 베타는 어떨까요? 베타 입이 어디 있죠? 위쪽에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베타의 숙성을 보면 이렇게 있다가 톡 이렇게 먹잖아요. 위쪽에 좀 더 오래 떠 있는 그리고 가급적 가라앉지 않는 그 먹이가 베타에게 더 좋겠습니다. 특히나 베타는 장 문제가 많이 일어난 종인데 입자가 너무 큰 먹이를 먹이면 그 문제를 더 부각시키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좀 작은 사이즈의 베타 전용 사료를 먹여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이겠습니다. 그리고 입이 큰 대형어들의 경우 중대형어 제가 좋아하는 게오파거스 레드헤드의 경우도 입이 크죠. 그 친구들한테 입자가 가는 먹이를 아무리 먹여봤자 허기를 채우지 못하거든요. 입질은 많이 하고 또 많이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는 또 그 친구들에게 맞는 적당한 입자가 크고 또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런 먹이를 주는 게 좋고요. 디스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가라앉는 먹이 디스커스는 또 특징이 바닥에 있는 먹이를 훅훅 불어서 띄운 다음에 먹는 특징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또 시클리드인 엔젤피치는 얘네랑 다르게 입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오래 떠 있는 슬로우 싱킹 타입의 먹이 그 중에서도 또 입자가 가는 먹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미네즈도 마찬가지고요. 라미네즈와 엔젤은 비슷한 먹이를 먹여도 됩니다. 그리고 완전 대형어들 육식 대형어나 아로아나 이런 친구들은 위에 떠 있는 큰 입자의 사료를 먹어요. 떠 있는 사료를 먹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사료를 선택할 때는 그런 먹이를 선택하면 좋겠죠. 거북이들도 바닥에 가라앉는 것보다는 위에 떠 있는 사료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맞추면 거북이 사료를 이렇게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성분이 더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하기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림을 보고 구매를 하되 내 물고기의 크기에 맞춰서 내 집 물고기 단계, 크기에 따라서 그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사료 중에서도 입자를 선택하시면 거의 실패는 없으실 거고요.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내 물고기가 꾸역꾸역 먹고 소화가 잘 안되고 목에 걸려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사료를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게 진행되면 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화비량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조가 대부분 여러 종류의 합사월을 키우잖아요. 가급적이면 한 가지 종류의 사료만 먹이는 것보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사료를 준비해서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겹칠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줄어들겠죠. 테트라 입 작은 애들한테 먼저 이렇게 위에 뜨는 먹이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플래코들 나비비파나 안시나 오토싱이나 시아미시 아이지터나 이런 친구들한테 가라앉는 먹이를 던져주고 그러면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경쟁도 줄어들고 각자 자기 습성대로 즐기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또 혼용을 해서 먹기도 해요. 떠 있는 사료가 떨어지면 그 바닥에 있는 애들을 먹고 결국은 같이 공유를 하지만 처음에는 좀 떨어뜨려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게 할 필요도 있다.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료보다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사료를 섞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다섯 가지 사료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 가지만 주구장창 먹이지 마시고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먹이시면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물고기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블루갈 발색 강화, 레드 발색 강화 이런 사료도 있는데 그거는 이 기본적인 두세 가지 사료 이후에 추가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불회병에 잘 걸리는 베타나 금붕어들은 사료량을 좀 줄여주거나 사료 종류를 바꿔주면 완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염두해 두셔서 먹이를 급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왜 각 종류별로 이 열두여 사료들이 나와 있는지 알겠죠? 애들 입모양이 다 다르고 먹는 습성이 다르고 치료라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료에 있는 5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세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잖아요. 5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 내가 5분을 셀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하면 먹이 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주시는 분들이나 이틀에 한 번 주시는 분들은 딱 주실 때 보면 반응을 아시잖아요. 얘네가 먹이에 대해서 열정이 넘친다. 그런 단계면 한 번 더 줘도 되고 그 먹이 반응이 떨어지는 수준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먹이 반응이 떨어지는 수준이고 밑에 먹이가 쌓이기 시작한다.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서 주시면 되고 떠 있는 먹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먹이를 다 소진하는 시점 떨어진 먹이를 좋아하는 애들은 그 먹이가 5분 안에 다 없어지는 시점 그 시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과하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뜰채를 사용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분 안에 먹는 양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먹이가 왜 남으면 안 되느냐 남은 먹이로부터 수조에 슬러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끼가 끼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는 가급적이면 딱 일정량 넘치지 않게 이렇게 혹은 모자란 듯 주시는 게 어항 유지에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사료편이 충분히 설명된지 모르겠는데요.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여러분 덧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덧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